뮤지컬 공연을 통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선교단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사역이 더 활기있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혜일 통신원입니다. 한편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학교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문화예술선교단은 한인 선교사가 필리핀 청년들로 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문화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멈춰진 사역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선교지와 학교 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티와 함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 공연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민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리티지는 더욱더 공연사역이 활발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필리핀 땅에 문화사역이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펼쳐진 공연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의미를 다시 상기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특별히 공연 문화사역은 다음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연 후 배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남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 문화사역이 보금을 전하는 데 더욱 쓰임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까비트에서 시테스 뉴스 임요일입니다.